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도구 탐구를 잘 보고 있나요? 벌써 7개나 올라갔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분의 활동 사진이나 영상을 영메이커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10분을 추첨해서 메이커 다은쌤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구를 활용한 즐거운 메이킹 활동 사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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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